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처음에는 이제 만화과를 보면 성적이 좀 낮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길래 상명대 만화과를 봤다가 보기 좋게 떨어지고 아 그러면은 진짜 신기하네요 그 만화과에 대한 의식이 없었는데 전공은 또 만화과를 쉽게 가기 위해서 쉽게 가려고 못된 마음으로 진짜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붙었으면 안 됐은 거예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안 돼 붙으면 안 돼 저 같은 사람 붙으면 안 돼 과거에 자신을 호동친다 정말 잘 됐어요 떨어지길 잘 됐어요 그때가 1기 시험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96년 상명여대가 상명대가 됐던 첫 번째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구석 작가님이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96년 맞아요 맞아요 비너스가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아 빡셌네 보기 좋게 떨어졌다고요 보기 좋게 떨어졌죠 그래서 되게 문어체를 쓰시네요 요즘 보기 좋게 떨어져다면 별로 안 쓰이는 거세요 아 보기 좋게 떨어졌죠 아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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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수해서 똑같은 상명대를 일어일문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 신기하다 이분 인생과는 무엇? 그러니까요 되게 신선한데 일어일문과로 들어가고요 일본물 먹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친숙한 외국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자체가 아무래도 그래서 들어갔었고 들어가서 이제 바로 군대에 갔거든요 군대 안에서 이제 만화영화 감독 애니메이션 감독이 돼야겠다 네? 아 진짜요? 갑자기 뜬금없이 밑하고 끝이 다 없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만화가 그리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움직이는 그림 연속 동작으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프린트 용지 남는다고 한 천장 정도를 갖다 주셨는데 지금 모르실 거예요 양쪽으로 구멍 뚫는 거 있어요 알아요 타프 아니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애니과에 나오셨고요 저는 애니메이션 권리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그게 있어요 제 양호실에 그게 남는다고 한 천장을 갖다 주셨는데 천장 안에다가 이제 그 꿈틀꿈틀 뭔가 벌레가 계속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보고 언제 언제요 라이트박스 없이 하셨어요 라이트박스 없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종이가 얇아요 아 비춰서 보여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춘 그 사춘 친척 집에 가서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와가지고 그걸 한 장씩 찍었었어요 어머나 진짜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네요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네 집착이 그러니까요 놀거리가 없으니까 놀거리가 없어서 아닌 것 같아요 놀거리가 없어도 그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죠 그림 그리는 거는 늘 놀이 좋은 놀이였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네 뭐 할 거 없고 이러면 종이랑 펜만 있으면 놀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그런 감각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만들고 뭐 했는데 아 이런 거를 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대하고 마침 이제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신 상태였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어머님께서 일본에 계셔가지고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일본 와서 공부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넘어갔죠 일단 죽어는 해결이 되니까 네 해결이 되니까 아주 크죠 아주 크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치오다 공과 예술 전문학교라는 데를 거기가 2년제인데 애니메이션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군대를 나오자마자 기존에 3명대 1호 1문과 나와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쯤 되면 두 가지 포인트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하나는 만화를 싫어하게 되지 않는 것에 온 힘을 다한다 두 번째가 생각 떠오르면 하는 것이 뭐 이 두 가지 이게 약간 되게 낙관성 이 좀 받침이 되거든요 맞아요 군대 시절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하고 살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만화가가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만화가는 프리랜서고 약간 백수 같은 약간 느낌이었고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회사에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 좀 번듯한 직업 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는 그게 더 돈이 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위기였어서 맞아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끼어들어가지고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만화가란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이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게 많아서 애초에 만화가를 직업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만화가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시청자분들이나 학생들은 웹툰 작가가 꽤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웹툰 작가를 직업의 옵션 안에 쉽게 넣어놓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 그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산업이 좀 발달한 상태여서 좀 쉽게 직업의 대상으로 옵션 안에 넣어두신 것 뿐이지 그렇게 다른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또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나 너무 힘주나 나 너무 너무 진지하게 처음부터 생각하나 저분들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튼 갑시다 그래서 치오다 공과대학의 애니메이션학과 대학은 아니고 전문학교 거기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고 20대 초중반이요 지금 네 20대 중반 넘었죠 넘었어요 넘었어요 그래서 2년 과정 수료하고 OLM 디지털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OLM이라는 거는 포켓몬스터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회사거든요 뭐라구요 거기에 디지털 학부에 들어갔죠 디지털 학부래 디지털 부서 부서에 들어갔죠 그때 당시에 포켓몬만 만드는 회사였는데 뭔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인터넷 애니메이션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2002년 3년일텐데 그때가 네 맞아요 그때 그때쯤 돼요 딱 돌려보니까 2023년도에 포켓몬 그럼 이미 되게 큰 회사였잖아요 이미 큰 회사였는데 약간 뭐라고 하죠 외인부대 같은 부서였던 거죠 디지털 부서명 그 당시에는 인터넷 디지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좀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조금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좀 충격이었던 게 혼자 만들 수 있는 툴이 있대라는 얘기가 된 거죠 애니메이션 하면 당연히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스텝이 있고 원화맨이 있고 작화가 있고 감독이 있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다 되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이 많았고 한국에 있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또 많았어요 아 그때 이미 이미 떴을 때니까 마시마로 뿌가 네네네 뿌가가 뿌가가 특히나 좀 관심을 많이 받았죠 일본에서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액션이었잖아요 네 마시마로 같은 연기보다는 뿌가 같은 액션 연출이 가능했다라는 걸 보여줬고 저도 그러니까 저도 들어가서는 좀 기대를 받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걸 다 이번에도 알 줄 알고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법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많았어요 아 맞아요 자기 내 거 막 이런 게 없었고 한국에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뭐 이제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이트가 많아서 그런 사이트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됐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됐던 시기잖아요 네 2000년 초반 중반에 일본은 그나마 그게 좀 없던 시절이라서 제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 만들기 시작하고 캐릭터 디자인하고 그랬었어요 그 회사의 디지털부서 입장에서는 일본은 일종의 문익점 같은 분이군요 그렇네요 문물을 들고 들어온다 막 그때 그때 들어가서 이제 뭐 일본어도 좀 많이 서툴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서툴렸냐면 전화일본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본사에서 이제 대표님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 사무실만 따로 있었거든요 전화가 오면 그 오크타 씨라는 그 일본 사장 되게 무서운 사장 할아버지 사장이었어요 근데 뭐 과장 바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 물어보기도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전화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하고 끊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와가지고 아까 전화하네 다시 바꾸라고 그래서 전화하더니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안 들리면 물어봐라 계속해서 물어봐라 스물말생 해라 그러니까 알 때까지 물어보면 되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들켰어 알겠습니다 하고 좀 그랬었죠 그랬었죠 이렇게 꼭 그 무서운 캐릭터인데 반전이 있는 어른 이런 게 일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 봐 캐릭터가 다 그런 사람들이야 왜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게 우리 회사에 처음으로 한국 사원이 들어오다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 이유가 그때쯤에 제작기획을 아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제작기획을 했던 게 신암행어사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윤희란 작가님이랑 양경일 작가님께서 이렇게 넘어오셔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었던 차에 든든하겠네 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도 팬이었어서 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음 그래서 그때 막 회사원들한테 오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무슨 소리 하네요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짱이다 한국에서는 짱이다 그 회사원들에게 다 어필을 했죠 내가 진짜 만날 수 있던 것만으로도 내가 영광이다 영광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서운하노까 근데 저를 안 불러주는 거예요 통역으로 언제 불러주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장이 한 번 왔어요 그러더니 아 저번에 말했던 그 미팅 있잖아 어 윤희한 작가님 일본어 너무 잘하더라고 아 맞아 그분이 일본어 되게 잘하셔가지고 잘하셔가지고 그냥 따로 필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극찬을 하셨었어요 되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천재과인 것 같다 저는 되게 섭섭하게 들었죠 섭섭하게 들었죠 안 불러놓고 왜 나한테 감상을 얘기하지 열맞네 대안하니까 그랬었어요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기뻐할 걸 기대하고 말했겠죠 네 그래서 좀 그때 신하메영에서 좀 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맛있게 생각하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이미 커리어가 시작됐습니다 정신로 차리고 들었네 그러게요 저스푼 광고 듣고 올까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저스푼 광고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제나 광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우리 공민욱 작가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알아서 다 넣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잘 넣으시더라고요 오늘 한번 해봤어요 충독성 있는 것 같아요 저스푼 광고 그러니까요 그 광고를 또 언제까지 치를 수 있을지 4월 4월? 슬픈 얘기고요 웹툰 스쿨이 나름 그 업계에서 나름의 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광고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웹툰 플랫폼도 많고 웹툰 학원도 많고 많은데 연락이 없습니다 광고는 열려 있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아요? 황진선 작가님이 20대 중환에 일본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만화가의 모습은 아직 얻을 수도 없고 포켓몬 만드는 회사에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 맞죠 그랬었어요 실제로 지금 플래시를 다루고 영상을 다루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하시겠네요 지금 많이 까먹긴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와서 만화가로 전업했을 때도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몇 개를 더 했을 정도로 플래시가 좀 친근했었죠 얼마 전에 곽교수 형님이 여행 갔다 온 영상을 보여주는데 완전 프로의 솜씨를 편집대로 영상을 보여주길래 뭔가 했더니 능력자 진선이가 만들어줌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영상에 제가 배운 건 아닌데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안 보더라고요 폴더에 넣어놓고 저장은 해놓는데 꺼내서 보질 않고 그리고 또 사진이 다 좋은 것만 출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 앨범이 있었을 때는 앨범을 꺼내서 보는 횟수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잘 나온 것만 골라서 해놓기 때문에 다 정리를 잘 해놓기 때문에 보는데 이게 안 보는데 굳이 이게 찍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짧게 짧게 동영상을 찍어요 그때 언제 찍으면 좋으니까 계속 찍으니까 알게 된 건데 한참 재미날 때 좋을 때 그런 것들을 잠깐 10초씩 5초씩 담아요 그걸 그냥 쭉 이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쫙 깔아놓으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타고난 유튜버야 이건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마음 없는데 나랑 해요 나랑 그런데 가면은 가족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 큰 소리 날 때 얼마나 많아요 많죠 야! 라라! 후랑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럴 일이 되게 많아요 넌 나와서도 뭐 포는 아버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집에서도 말한 적다니 나와서도 말한 적다 어머님 아버님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나쁜 기억들이 많은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좋았던 장면들만 편집해서 이렇게 편집도 아니죠 그냥 이어붙이기만 한 거죠 그런 거에서 음악 딱 깔아놓으면 뭔가 사람들이 되게 저희 가족들이 좋았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 저 때 좋았는데 아 그렇죠 아 저 때 재밌었는데 이런 얘기 생각만 하지 너 폼 어쩌고 어쩌고 하는 거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거는 계속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여행을 가면 꼭 그렇게 찍고 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거를 작업해서 넣어놓으면 나중에 한다고 하면 못하게 나중에 하면 열기도 씻고 기억도 못해요 전문용으로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때 참 좋았다 이런 아 좋아요 하지만 조작된 기억 중요하지 조작된 기억 기왕이면 가장들의 대화군요 자 지금 아직까지도 황진선 작가님의 인생의 만화가라는 글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이고요 네 일본입니다 언제쯤 들어오나요 그러다가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녀다가 갑자기 한류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본인 나이 대충 몇 살 때인가요 제가 서른 이제 서른 살 좀 넘어서 여러분 서른 살 좀 넘었는데 아직 만화가 데뷔는 커냐 데뷔 준비도 없습니다 서른 중반 다 돼서 벌써 진짜 여러분 서른 중반 다 됐는데 만화가 데뷔 준비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직장 생활하는 박봉애 심지어 애니메이션 회사 얼굴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박봉애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차에 이제 아이도 나오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 와중에 나왔어요 고생했네 아주 네 그 잘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랬었는데 갑자기 한류 열풍이 불어서 한류 열풍이 뭐냐면 겨울연가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욘삼아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불었냐면 겨울연가 dvd를 일본어 자막을 달아가지고 일본에서 팔아보겠다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잘 될지 몰랐던 거예요 혼자서 그냥 주문 들어오면 넣고 하던 창고에다가 그냥 창고 하나 빌려서 인터넷 판매하시던 분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왠일이야 심지어 어느 정도 대박이었냐면 집에 dvd가 없어 근데 dvd를 사요 사요? cd에 꽂아봤더니 안 된대 그런 막 할머니들 아줌머니들 민원이 와 그래서 아 그러면 dvd를 싸게 제가 구입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dvd랑 같이 팔았어요 플레이어 대박이다 같이 팔았어요 아 그치 거기 약간 연령대가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게 커져서 뽀찌 좀 떼고 나중에는 아마 그 창고로 시작하는 회사가 상장까지 했었거든요 상장이요? 네 imx라는 회사였어요 와 대박인데요 아니 근데 그 윤삼아 여울풍 때 겨울연가 저작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cd를 개인이 사가지고 이렇게 팔아 아니요 개인이 산 게 아니라 일본 판권은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별로 시장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작은 회사였던 거구나 1인 회사 1인 회사 1인 회사 사무실은 집 방 네 그런 거 창고가 옆방 창고가 옆방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계약해놓고 내가 팔아보겠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점점 무섭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졌어요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사실 물건이 팔리지 않는 시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진집을 내건 cd를 찍건 dvd를 찍건만에 별로 많이 안 팔렸던 재고가 많았던 거예요 그때 그랬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나도 그럼 팔아볼래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회사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일본에 들어왔고 근데 대부분 본인이 일본어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직은 현지에 있는 직장생활을 해본 일본어가 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온 거죠 정확히 작가님 아니에요 그러게 저였는데 저는 사실 그쪽엔 잘 몰라서 쇼비즈니스니까 네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지 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애니메이터입니다 상관없다 지금 얼마 받냐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본고를 받고 있던 게 안에 20만행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것도 많이 올라서 하늘에 한 250 진짜 받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12만행으로 시작해가지고 20만행까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아이까지 키우시려면 진짜 힘드셨겠어요 일본 물가는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한국이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상관없게 묘하게 연애와 결혼이 싹 빠져있네요 네 아이가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정정하자면 아까 30대 중반이 아니라 20대 중반이신 거잖아요 20대 중반에 시작을 했 결혼을 했죠 네 그런데 아까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어서 이제 거기 한류 약풍이 불고 이거는 3대 중반으로 가는 길목 이 정도였을 거예요 어? 그래요? 네 30대 초반? 이상하다 그럴까요 10년 그렇죠 그래서 10년 그러니까 제가 20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일본에서요 네 27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중반 그때 한류 열풍이 불었다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해 아니요 그때 바로 불지는 않았고 그때 애니메이션 회사를 한 5년 정도 3년 정도 다니다가 30대가 30살이 되고 나서 이제 한류 열풍이라는 게 부르기 시작했죠 네 네 그러다가 한 31살 이럴 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회사로 네 얼마나 받냐 그랬더니 그냥 200만에 20만에 넣어 20만에 넣어 20만에 넣었더니 그럼 30만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30만엔 받으신다고 하시지 콜 했었어요 그럼 40만엔 줬을지 그럴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갔어요 때 탄 나 과거의 나에게 타락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이분들 그래서 근데 갔는데 가서 이제 별 하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판권 계약하고 뭐 이런 계약서 번역하고 뭐 저기 뭐야 팬클럽 운영하고 이런 일이 일이었어요 그때 언어적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죠 언어적인 거는 해결됐는데 전문 용어는 이제 배우면서 하긴 했어도 이제 언어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일본에서 뭔가 그 가수분들 행사 사회 보시고 그런 게 그때 시작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회사에서 기획했던 게 무료 콘서트를 한 번 했었는데 네 용서문 왔어요? 아니요 용서문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좀 작은 회사라서 작게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했던 게 그때 이제 컨텐츠 지능원이 일본에도 있어요 네 그 일본지사 네 뭐 이게 있는데 거기랑 같이 조인해가지고 드라마에 나왔던 주제가를 불렀던 가수들을 가수들을 근데 지금은 가수들하고 그 타협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라고 했죠 좀 유명한 가수분들이 드라마 주제가 가수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옛날 드라마가 좀 먼저 뜨기 시작한 것도 있었고 맞아 맞아 그때는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섭외하려고 치면 다 섭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백지영님 같은 스타가 유명한 ost를 부르고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시작된 그렇죠 ost를 빵 뜨고 넣어도 굉장히 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ost계에서 알아주는 그 실력파 뮤지션들을 섭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무료 콘서트를 열 테니 와서 홍보자 해라 우리 숙박은 다 돼주지만 개런티는 노개런티 이걸로 걸었는데 다행히 인맥 통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장님 인맥 통해가지고 다 섭외는 됐어요 오케이가 됐군요 네 그때 한 열 팀 정도가 왔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오현란 가수 오현란 씨는 한국에서 좀 많이 유명하신 분이었지만 아직까지 메이저로 유명하신 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 ost계에서는 정말 여왕이었죠 그렇죠 그 분 오시고 이제 몇몇 팀이 오고 이제 뭐 윤미래 씨도 오셨었어요 윤미래 씨 오신다니까 이제 타이거 제이커이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를 타이거 제이커이 그분의 팟캐스트를 딴 데서 들었는데 그때가 소속 탓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더라고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사기 맞고 막 이랬던 시기라서 나쁜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공짜로 올 수 있었던 약간 그런 것도 있었나봐요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게 돼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가수가 되게 감격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ost는 많이 불렀지만 무대에 서 본 적은 없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무대에 서게 됐고 그 친구가 다모라는 드라마의 주제가를 불렀었거든요 네 다모 그래서 원래는 김범수 씨가 불렀던 것도 일본 저작권이 안 풀려가지고 그 친구가 일본판은 그 친구가 부르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좀 얼굴 없는 가수였죠 근데 어떻게 그 친구가 온다는 걸 알고 두 명의 팬분들이 공항까지 나와주신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 네 그 친구는 너무 감격하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 두 분을 필두로 해서 그 친구의 팬미팅을 열어줄 수 없냐 어머머 문의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갔는데 너무 잘해서 잘하지 지금 그 팬분들을 필두로 이제 그러면은 30명 정도가 되면 저희가 카페를 하나 빌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30명이 훨씬 넘었어요 50명이 됐어요 50명이 돼서 조금 더 큰 데를 빌려야 돼 그래서 큰 데를 빌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 100명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라이브 소극장을 하나 빌리기로 한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노예런티고 우리도 수익 전혀 없이 그냥 팬서비스 입장료를 받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대관료로 그냥 지불하고 끝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국에서 가수가 오면 통역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사회자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없잖아요 야 여기 돈 없는데 소극장 누가 가냐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어 그럼 네가 가서 간 김에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진행을 해 어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일본어 되고 한국어 되잖아 그럼 가는 거지 뭐 알고 보니 재능꾼 여러분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갔는데 재능춘이네 정말로 그 통역을 너무 못했어요 네 일본어를 모르시는 관객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네 한국어를 모르시는 한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너무 못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 너무 강조했어요 천무된 거잖아요 일본에서 천무된 일본에서 천무된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음 제가 지금 여기 무대에 선건만으로 너무 기쁘고 제가 어떤 심정인지 모르시고 쫙쫙 한 1분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한참 그걸 듣고 있다가 저도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듣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눈치를 주는 거죠 가수 눈치를 주고 관객들도 저한테 눈치를 주고 넌 뭐하냐 너 빨리 뭐하냐 일해라 빨리 얘기해줘요 감사하다 해요 이거 끝나는 거죠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저거보다 길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욕을 먹어도 무료잖아 무료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무대에 서니까 당연히 무대에 서는 사람인 줄 알지 프로인 줄 알았는데 직원인 줄 몰라서 제가 내려가서 일일이 사과를 좀 드렸어요 아이고 제가 원래 직원인데 갑자기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또 일본 팬분들 아주머니 팬분들께서 이제 좀 따뜻하게 괜찮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네가 또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진짜요 사나시면 늘겠지 근데 회사는 이제 경비를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점점 이제 그런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까 행사의 달인이 되었다 네 그냥 똑같은 분들인 거예요 팬분들이 오셔도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니까 또 점들고 얼굴이 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좀 편해진 거죠 네네네 이분이 지금 만화 관련 행사에서 맞아요 사회 많이 보시잖아요 진행자와 사회자로서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도 아마 낯선 사람들이었으면 좀 긴장을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다 낯익은 얼굴들이고 동료들이라서 제가 좀 편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만화의 날 때 맞아요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저건 분명히 경험자인데 그 경험자 그 경험의 어떤 그 물음표가 오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주호민 작가님께서 그때 양노원에 가서 뭐 했다고 하는데 양노원이 아니라 그렇네요 이런 지방 콘서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뭐 동경에서 뭐 떴다고 해서 뭐 지방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좀 지방분들은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네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작은 소규모 공연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를 따라서 이제 알바처럼 하고 다니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개그도 좀 치게 되고 드립튀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관절념 때문에 뭐 뭐 그 가수들이 아마 나와서 신나게 뭐 점점 할 거다 점프 뛰라고 할 거다 안 트셔도 된다 아 그냥 앉으셔서 뭐 목만 끄덕여 계셔도 된다 관절을 보아라 목관절이 또 안 좋으신 분이 계실 거다 뭐 눈만 깜빡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진짜 지방행사의 렌트다 지방행사의 만트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 공연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도쿠시마라고 하면 도쿠시마라는 지방에 또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주셔야 우리가 또 올 수 있다 음 왜냐면 빨리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왜냐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트는 거죠 역시 일본은 생명계급 지시네 일본은 독해도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니 그분들은 다 친해요 친하다 보니까 제일 크게 웃으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있죠 정말 크게 웃으세요 그렇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로 조금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그 만화가 행사에 뭐 사회까지 이어진 거죠 네 근데 아직도 만화가는 색을 한 글자도 안 넣었어요 없어요 한 글자도 안 넣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생툰 두 시간 조금씩 되는데 생툰 언제 한 거야 빨리요 그러다가 이제 생툰은 계속해서 그렸었는데 어 그래요? 네 취미로 그렸었죠 처음 생툰을 그려서 매체에 올렸던 시점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경로 중에 어느 지점 정도예요? 그때가 애니메이션 회사 다닐 때 입사하면서부터도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결혼한 부부 이야기를 그려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십짬 날 때마다 그럼 지금 벌써 생툰만 가지고 네 재미있어서 그리고 그린 김에 올리고 네 올렸더니 독자가 좀 생겼던 네 네 그 삼박자가 네 거의 한 5년 6년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 당시에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로 책도 한 두 권 냈는데 이미 책까지 나왔는데 만화가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붐이 있었어요 그런 인터넷에서 블로그에서 인기 있던 만화들이 출판되고 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책을 낸 거지 제 작품이 온전히 이렇게 너무 좋아서 낸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가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서 저는 사실 그거는 안 쳐도 되는 어디에다가 올리셨어요 그때? 싸이월드 그렇죠 싸이월드 페이퍼만 페이퍼라고 있었죠 네 저도 싸이월드 페이퍼만 올려주셨잖아요 소와툰 네 소와툰 생툰 기억나 너무 재미있어서가 좀 봤는데 그때 음악 이야기 맞아요 올리셨어 그때 기억나세요 그 당근으로 생긴 얼굴에 만화도 막 올라왔었고 막 스크롤릭도 올라왔었고 스크롤릭도 있었죠 그 당근 그 부분도 저랑 알고 지렸던 형인데 뭐 하시나 그리고 이크종 작가라고 이크종 이믹종 작가님이 있었고 이믹종 작가도 있었고 그때 친해졌죠 마장박 다이어리도 있었고 아 마장박 작가님도 아세요? 한국 와서 뵀어요 저는 제가 찾아가서 제가 다 못 뵌 분들인데 다 안 돼 이건 저예요 인싸죠 인싸 이게 인싸 그렇게 싸이월드 때 그냥 그린 김에 올렸던 네네네 책도 나왔던 두 번이나 그냥 흐름대로 해서 나온 거지 제가 뭐 작가로 이걸 그려야겠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좀 더 다른 접근을 했을 텐데 그냥 일기 쓰듯이 그냥 했었다가 조금 지금 생트부는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 아쉬움도 많고 그래요? 네 조금 아픈 기억도 많고 그래요? 네 왜죠? 일본 생활하면서 보면은 재밌는 일상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매일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일상툰 작가의 애환이죠 소재는 떨어진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한류엔터테인먼트 들어가서 월급도 올려받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큰 회사도 들어가고 했었거든요 좋은 회사 목에다가 아이디카드 거는 이런 회사도 들어가 봤는데 결정적으로 그 회사 들어갔을 때는 제가 좀 목적 상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게 되고 싶다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능력 있는 회사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그게 지금 불광한 5, 6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2008년? 2009년도 10년 전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근데 뭐가 그렇죠예요 2009년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 아까 30대 중반이라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네요 2009년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이제 만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좀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거는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좀 약한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견뎌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견뎌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못 견디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 참아봤던 거죠 그때 그렇게 참았던 스트레스를 결국 제가 집에서 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와이프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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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험한 소리하고 막 쌍욕하고 막 이랬어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노예처럼 일하냐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부인께서? 네 걱정돼서 아 왜 그렇게 노예처럼 일해 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정신 상태라서 여기서 수위 조절해 주세요 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지? 너까지? 뭐 이런 생각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밥상을 거의 다 뒤집어 엎었었죠 폭발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생활 속에서 일상툰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병들죠 말이 많아가 이게 괴리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런 거 그리고 있을 땐가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툰을 일상툰 제대로 못 바라봤다고 하는 거랑 작가 의식을 이게 없었다고 하는 것도 약간 그런 컨트롤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설페던 기억만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도피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 죄송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인간관계와 일 모두가 힘들어질 정도로 동기를 상실했을 때 유일하게 계속 반복하고 있던 행동은 만화를 그려서 독자에게 보여주는 취미였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힘든 거는 솔직히 좀 절약함 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거기에서 괴리감이 오지는 않는데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치이고 이러다 보면 그때는 거의 만화를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정신 상태가 정말 공황에 가까울 정도 그리고 나서 몇 년 뒤가 작가 데뷔해요 한두 개서 웹툰으로 그 사이에 공백이 되게 궁금합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와이프가 이렇게는 안 된 것 같다 우리 삶이 지금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저도 느꼈었고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니까 만화가라는 직업에 한 번도 도전 안 해보고 죽는 거 는 약간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가 계속 밀고 있는 소꿉친구 이론입니다 소꿉친구 이론이 뭐예요? 소꿉친구 이론이 뭐예요? 웹툰 스쿨에서 여러분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 소꿉친구 아 만화를 그렇게 봤을 때 만화가 소꿉친구 이론 계속 만화를 그렸고 항상 내 옆에 있었는데 나 한 번은 너를 내 인생에 발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맞아 이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에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옆을 봤더니 언제나 그 자리엔 네가 있었지 맞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와닿진 않는다 아 그래? 아니요 나중에 눈물까지 막 나오잖아 대단하다 만화가 소꿉친구 이론으로 왔구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제가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롱터뷰를 오래 했잖아요 제가 만화가 인터뷰를 한 지가 몇 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요 몇 개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꿉친구론인데 그쪽 스토리시구나 여기에 내가 속해버리는 게 너무 싫네 그렇죠 아 나는 예외일 줄 알았는데 아 못 오브 댐 아니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게 없어요 생각보다 이 소꿉친구론이 없어요 많을 것 같지만 아니 만나도 돼요 아니 만나도 돼요 만나도 돼요 만나도 돼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되게 없어요 되게 없다고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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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 특별한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진짜 이게 강아지들 판에 있는 견주의 마음이에요 그런가요 힘드시죠 되게 막 몰아치시네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일단 프리랜서는 비자가 안 나오니까 한국에 왔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직장에 속해서 하는 거는 또 약간 반푼위가 될 것 같아서 아예 넘어오는 게 전셋집이라는 것도 일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월세로 월세를 계속 내야 되니까 자가랑 월세밖에 없잖아 그것도 약간 부담스러워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온 거죠 네 그때도 약간 약간 그 딱 계획 세워서 네 한국에서 뭐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안 하고 죽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아내한테 나 그럴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봐도 지금 당신 비정상이고 네 그리고 와이프는 원래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네 그거에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 뭘 해도 이 사람 그림으로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자꾸 딴 거를 하고 있으니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 왜 뭐 마이크 잡고 그런 거 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품 관리하고 뭐 이런 거 너한테 안 맞는 거다 제가 만화가 되게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화가 맨날 얘기하다가 대학 가서 만화를 아예 안 그리게 됐을 때 네 오랜 친구들은 다 그랬거든요 너 만화 안 그려면 뭐하냐 지금 아 그렇게 돼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는 비정상인이 만화를 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비정상이었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정신 상태가 좀 되게 헷갈라게 했던 거 같아요 위태위태로웠군요 네 위태였어요 아 그래서 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가족이 제일 부담스러웠는데 그렇죠 가족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힘이 돼서 일단 넘어왔어요 근데 룰은 세웠어요 1년 정도 해보고 그림에 관한 일은 다 찾아서 해보고 안 되면 네 이걸로 돈이 안 벌릴 것 같다 그러면 어 그만두고 딴 업종 찾아보는 걸로 네 지금 생각하면 다른 업종을 찾아보려고 마음먹었으면 사실 어떤 쪽으로 찾았을 거야 맞아요 언어랑 어느 거든 잘하시니까 인싸력의 언어에 이런 것들 보면 맞아요 있었을 텐데 그래서요 실제로 중간에 이제 연예인 소속사 기획사에서 일본어 쪽 관련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알바도 계약서 알바도 번역 알바도 했지만 그런 데서 오라는 제의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1년간 도전해보자 해서 만약 안 되면 얼마를 버는 게 목표액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여보 순만 쉬어도 300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 둘이니까 알죠 아이가 있으면 순만 쉬어도 300이 나가요 한 달에 네 그래서 아마 커뮤니티랑 커뮤니티는 다 뒤져가지고 무슨 만 원짜리 한 장에 만 원짜리 사파 알바 이런 것도 해봤어요 와 300장 그리면 된다면 300장 그리면 된다 200장 그리고 대단하시다 코피 터트리고 이야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달마다 300을 채우기는 좀 힘들어서 힘들죠 1년 동안은 거의 손가락 빨았었는데 그때 그때가 30대 중반 이미 후주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지내던 동네에 만화가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분이 그 애풍 작가님이라고 지금 네이버에 금붕어라는 작품 연재하시는 분인데 네 만화판이 너무 더러워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네 그만두시고 일러스트만 하시던 분이셨어요 네 네 네 네 동화책 작업하고 이런 것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만화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만났어요 같은 동네에 사니까 잘 만나 보통 잘 만나시네요 보통은 이렇게 같은 동네에 살아도 맞아요 살아 안 만나는 직종인데 되게 적극적이시니까 왜냐면 그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와이프들끼리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오 진짜요? 신기하다 그건 신기하다 그래서 처음 뵀던 거예요 근데 보통 아내 친구와 남편도 잘 안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라도 이제 필요하니까 아 아 정보도 필요하고 필요하니까 그치 그치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애호박이 2500원인 거야 옛날에 500원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한 얼마 정도면 서울에서 살 수 있겠다 하고 왔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일산이나 행신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저 웹툰 하려고요 그랬더니 아휴 만화를 왜 하려고 이게 이제 어깨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휴 그 힘든 거 왜 하려고 그냥 회사 다니지라고 하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다음날 이제 곽백수 작가님 아하 그때 예전에 일본에서 한 번 제가 출판사 따라가서 통역 한 번 해드린 거 연 때문에 곽백수 작가님 찾아갔죠 그렇죠 곽백수 작가님도 제로 베이스에서 네 혼자서 맨땅에 헤딩을 하셨던 분으로서 네 그냥 혼자서 만념 찾아가서 가입하면 되는 겁니까 네 진짜요 긍정의 아이콘 내면 되는 겁니까 혼자서 혼자서 했는데 지금 대단하시다 중견작가가 됐다 전화 받자마자 어 그래 내일 와 어 이런 식이에요 네 내일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내일 북한산 탄대요 북한산에서 다 모이기로 했대 오 그때 모여서 만났던 작가들이 이제 현영민 작가님 오 네 주우민 작가님 뭐 그때 그 지금 막 쟁쟁하신 분들을 다 만났어요 네 그때구나 내가 그때 갔어야 됐어 북한산에서 아 그 내 몸을 알아요 네 한국 웹툰 작가 커뮤니티에 황진선이라는 작가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얼굴을 트고 어 진선이 형 진선이 이렇게 귀에 들리게 됐던 첫 번째 시 시기가 그때 저는 맞아요 한참 뒤에 알았지 오 마침 그날이 모임날이었던 거예요 산에서 모임 산타를 너무 잘됐네요 대충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결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롱터뷰 때 했던 말들이 되게 오랜만에 다시 올라와요 네 네 네 네 업계로 일단 뛰어 들어가면 정보와 네트워크는 따라온다 이게 데뷔를 준비하려고 준비를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준비를 오래 해서 좋은 작품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작가들이 모이지 어디에 정보가 모이지를 보고 일단 그쪽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아 운이 좋았죠 저는 운도 운이지만 네 근데 정말 절박하니까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갔죠 네 네 정말 1년밖에 남은 시간이 없어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모든 빨리빨리 가야되니까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시한부 같고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여기서 되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애가 둘인데 남편한테 정정합니다 자녀는 한 명입니다 그래 1년 줄게 하고 싶은 일 해봐 이게 쉽지 않죠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남편도 하면서도 아마 진짜 정말 무섭죠 무서웠을 거예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직업을 갖지 같은 막연한 공포도 물론 무섭죠 네 그걸 깎아내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눈앞에 애가 둘이 있어 이렇게 눈앞에 들이닥치는 공포도 진짜 무서울 거야 그게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집에서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거 하자고 이게 뭐지 모든 게 다 내 탓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만 하고 있는 시간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작가한테 연락을 해서 뛰어가서 만나서 정보를 듣기 시작한 게 북한산이었군요 사실 이때부터 얘기를 좀 길게 들으셔야 되는데 두 시간 동안 네 네 네 두 시간이나 허비할 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정신적인 삶의 질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는 것도 볼 수 있고 네 뭔가 아이랑 좀 더 조금이라도 대화를 또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정신적으로는 또 좋아졌고 그리고 백수영 만나서 좀 긍정의 말도 많이 들었고요 웹툰 그러니까 예전 홈페이지절부터 좀 제 만화를 봐주었던 작가님이시라서 네 뭐 너는 만화가 해야돼 뭐 애픈하게 잘했어 맞아요 형 지금 잘 벌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잘 벌면 자기 입으로 잘 벌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뭐라고 잘 봐주고 잘 벌고 있어 잘 벌고 있어 어 나 잘 벌고 있어 형 봐 잘 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형사 말투가 이러거든요 잘했어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박병수 작가님의 화법을 초반에 제가 잘 적응을 못해서 엄청 각을 세웠었어요 내가 막 반항하고 막 아 왜 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아는 척이야 나한테 왜 자꾸 정답을 주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되들었다가 그 양수영이 야 백수영 좋은 사람이야 아 저게 그 뜻이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저한테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해 그러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네 아니 왜 나한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 형의 최애 응원이었던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알잖아요 진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속 그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말들이 되게 아프게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응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들리는 대로 들으면 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됐나 보다 형은 곧가우면 곧가운 대로 들으면 돼요 왜 이렇게 고민하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좋은 형이라서 네 그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될 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초긍정을 초부정을 하루 사이에 다 만난 거죠 그렇죠 작가님들 사이에서 근데 애풍 형님 그 애풍 작가님 형님이 그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회사가 있어요 투유드림이라고 오 네네 백두 작가님 얘기도 해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투유드림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처음 이제 만화다운 만화 외주일을 받았고 에이전시를 만난 거군요 네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죠 네 이게 이제 개인플레이로 뚫고 가다가 에이전시를 만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건 일을 만들어주는 효과는 좀 있군요 있어요 나는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일로 만들어주는 역할은 또 에이전시가 할 수 있다 네 그 당시 이제 그런 영업의 힘을 이제 실감을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까지도 이런 일이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네 근데 이제 그걸로는 이제 버티기가 좀 힘들었고 결국에는 연재를 시작한 게 sns에서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 다음 해인 2011년도에 네 그 미투데이라는 sns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 그냥 호기심 삼아서 올렸던 생툰 그 그 나오늘씨 라는 만화를 아 나오늘씨 네 올렸는데 미투데이니까 네 미투데이면 나오늘이잖아 나오늘 그래서 나오늘씨의 뭐 미투데이 체험기 네 네 그러니까 처음 sns를 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담아서 일상 만화를 올렸더니 그게 공감을 많이 가셨는지 네 반응이 좋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때 그 편집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담당팀 본사에서 정식 연락이 와서 정식으로 연재를 해보시라고 와 잘 됐다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네 너무 잘 됐다 그때 이제 이크종 작가는 이미 연재를 하고 있었고 오 그리고 원희 작가도 이제 연재를 하고 계셨고 네 하나가 더 필요했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1년 시한 안에 있었던 결과인가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은 지나고 나서 아내가 좀 페널티를 줬어요 페널티라 어드벤티지를 네 반대죠 반대 이제껏 해봤으니까 한 두 달쯤 더 해봐 그러면 이렇게 네 그래 조금이나마 이제 성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해피엔딩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평생 동안 은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네 진짜 그게 근데 평생 동안은 못하고요 하하하하 왜냐면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아 네 네 네 네 네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진짜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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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일본에서 가져온 어른의 개그가 있어요 약간 세지만 재밌는 자극적인 개그들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이거 빨리 해야겠다 그 뭐냐면 저는 사실 재능이라고는 그림 그리는 거 조금 좋아하는 정도 요거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많이 배워요 주변의 만화가들한테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일이 잘 안될 거나 이럴 때는 잘 하고 있는 작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타고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타고난 사람은 아니고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웃기려면 뭔가 웹툰에서 더 튀려면 더 튀고 싶다 캐릭터가 더 튄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고민하는 재능이라면 재능인 것 같아요 근데 타고 나서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구도를 정말 잘 짜고 정말 타고 나신 분들 더러워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만 하게 되는 게 이쪽 일이 아니라서 저는 얼마든지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고민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순위를 매기는 것도 참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행이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르로 따지면 나는 스릴러를 그려 나는 개그를 그려 나는 로맨스를 해 이렇게 따지게 되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 자체가 장르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툴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기순위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한다거나 저는 사실 웹툰 시작하고 나서 그런 경쟁에 있었던 경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숨만 쉬어도 300이 나간다고 300을 채워놓는 순간 그런 순간 그리고 300을 넘기 시작한 순간 이런 깊은 순간들이 더 와닿으면 숫자로 와닿으면 나갔지 내가 몇 위지 내가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지 이런 거는 별로 안 따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폴더에 그 작품마다 폴더가 있는데 원고료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 이건 150대 200대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심지어 그리고 어떤 거는 단발성으로 외주를 넣으면 그게 금액이 딱 관리비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 관리비로 써요 관리비라고 써나요 아파트 관리비 원고 작가님 존경합니다 진짜 이건 생활 동기부여가 되게 돼요 이게 이 생활이 얼마나 생활인 정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런 게 채워질 때 약간 기쁨은 있었어도 내가 몇 등을 하는 작가인가 나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길게 했거든요 오늘 일단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길게 지나간 걸 몰랐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던 것 자체가 감사한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한편으로는 뭐 두 시간씩 얘기해서 끊을 메시지긴 한가 맞아요 이 이교를 더 길게 했을 텐데 아니 근데 하지만 중요하죠 하지만 작전을 따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농담이에요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또 했는데 아닌가 아니요 맞아 맞아 하지만 엘툰스쿨의 기조와 정말 잘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좋습니다 만화를 그리는 거 사실 나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가끔은 막 세상을 바꾸려고 꿈이니까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 짓눌려 있을 때가 많은데 가끔 무슨 생각을 해보면 만화는 그냥 고작 만화고 내가 오늘 하루 밥을 또 먹고 먹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라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느껴보려면 또 아이러니한 게 생활을 늘려봤다가 만화가 되면 느낀다고 그걸 확실하게 느끼죠 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대동연지도 프로젝트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망생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주로 갖고 계신 공포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셨지만 정리된 어떤 메시지를 한번 주신다면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오셨네요 돌아온 만큼 약간 도움이 되는 것도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더 절실하게 느끼고 뭔가 더 절실하게 매달리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돼 라는 생각도 들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가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두가 다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매달렸던 길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쭉 가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기의 재능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쟤보다 못 그리니까 나보다 잘 그린 사람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거 찾기 시작하면 네 사실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이 평가해 주는 게 좋았고 남이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해 주는 게 좋았었지 솔직히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장 생활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남한테 보여지는 것만 신경을 썼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만화가를 시작하고 나니까 웹툰 작가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취향이 뭔지 알아야 내 취향이 있어야 내 스타일이라는 게 나오고 나만의 개성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찾는 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와 이것도 되게 인사이트다 그러니까 매 롱터뷰 때마다 끝날 때는 저에게 한 가지씩 인사이트가 오는데 오늘 방금 해주신 말도 굉장히 큰 그러게요 인사이트인 것 같고 저는 더불어서 오늘의 두 시간이 넘는 아마도 이것도 두 편으로 나가겠죠 느낌상 이걸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제가 가장 크게 건진 건 이겁니다 만화를 싫어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도 꽤 노력이 필요하구나 만화를 끝까지 싫어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 차려보면 만화를 싫어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것만 잘 피해 다녀도 작가가 되는 게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딴 거 하다가도 다시 이거 하게 된 건 만화가 싫지 않았으니까인데 그렇죠 미친듯이 데뷔를 준비하면 데뷔가 될지 언젠가 만화는 싫어지고 난 뒤거든요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좀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엉뚱한 방면으로만 노력을 하다가 보면 자기 몸이 많이 쇠해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아져서 사실 요즘에는 더 대비하기가 힘든 세상이라서 요즘에 들어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조언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나마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8년 전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작은 매체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좀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서 마음 편하게 그냥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하세요라고 말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경쟁이나 뭔가 그 힘의 싸움이라든지 작업량의 싸움으로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길도 분명히 있다는 거가 있고 취향이 분명히 있으셔야 그 취향대로 가셔야 물론 지금은 매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라고 한데 일단 자기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취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보고 느낀 건 확실히 황진선 작가님이랑 같이 만들어볼 만한 콘텐츠를 계속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됐건 뭐가 됐건 웹툰스쿨 청취자 혹은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앞으로 좀 종종 만나뵐 수 있는 목소리가 얼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좋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세세하게 얘기를 다 해주셔서 중간 과정에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보라 산업단계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앤 유튜브 웹툰스쿨의 대동여지도 프로젝트 롱톱 모델은 나이가 꽤 차서 데뷔를 했으면서도 그때까지 만화를 싫어하지 않게 되는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탐의부 황진선 작가님과 함께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전 만화가진곰이었고요 전 옹란지였습니다 탐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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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